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인수를 만진 흔적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선거 이전의 확정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의 선거인수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개표결과의 선거인수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수인 겁니다. 변동선거인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위조투표를 투입하게 되면 동시에 선거인수가 부풀려지게 됩니다. 동시에 사전투표자 수도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한국경제논설의원을 지내신 허정구 선생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부정선거 문신 선거인이 총인구보다 많다. 중앙선거인수의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22대 총선 통계표에는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란 문신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선거인수가 인구소보다 많은 동네가 무려 79개 이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명백한 선거 조작의 흔적입니다. 시골촌부란 유튜브가 선관위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수 18세 이상 유권자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행정동이 79개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통계 선거인수를 기록해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에서 인구수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제외선거인수 총선거인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서 동별 관내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선거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선거인수가 총인구보다 많다는 것보다도 선거 이전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 개표 결과에 국내 선거인수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더 주목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핵심은 사전투표 자살을 부풀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 메커니즘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제를 선관위가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만 더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득표수를 더해 주게 되면 동시에 이런 뭐가 변동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자수가 부풀려지고 동시에 선거인수가 부풀려진 겁니다. 왜 선거인수 이꼴은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종로구에서는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만든 위조사전투표지수를 더불어민주당의 40%를 배분하고 60%를 조국개혁당에 배분하게 되면 조국개혁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전합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사전투표조수가 올라가고 동시에 선거인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가 여러분들 확정 이전과 개표 결과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이해하시겠죠.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 30일 이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선거인 명부상의 확정 선거인수가 정해지는데 대한민국 선거 부정의 핵심은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께 쑤셔 넣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동시에 선거인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이게 이게 해운대갑의 선거결관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와 선거인수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다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 다 부풀려지는 것과 동시에 사전투표자도 전부가 부풀려지고 선거인수도 전부가 다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느냐는 여러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조작규칙을 썼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와인은 선관위가 더해준 유령투표자 수에다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표수 y이꼴은 a 플럭스 x로 이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 a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제조합니까 a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은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4분의 1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죠 경기도 하남시갑신장일동 허정구 선생님께서 사례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사례 가운데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후보가 맞붙었던 하남갑신장일동에서 확정선거인수하고 개표가 끝났을 때 개표결과표의 선거인수가 현저하게 태어난다는 것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하기 이전에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6467명이거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표결과표의 선거인수가 국내 선거인수가 여러분들 몇 명이니까 7179명인 겁니다 이게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제외국민투표를 빼면 11%가 늘어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 하남갑신장일동에서는 인구수가 6950명이고 선거 이전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6467명인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표결과표를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당일투표 선거인수를 다 합쳐보니까 7179명으로 712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선거인수가 늘어난 겁니다 선거 이전과 이후에 선거인수가 722명이 부풀려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024년 총선에 경기 하남시갑에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후보가 붙었던 선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0개의 선 이 은면동 10개의 은면동 전부가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죠 여기는 이용후보가 당일투표에서는 55대44로 추미애 후보를 꺾었는데 사전투표는 전부 다 추미애 후보가 이깁니다 56대43 관내 58대42 관내 66대34 33 제외 여기서 투입된 표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추미애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위조투표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조투표지 이게 몇 표인 거 아니까 9970표를 집어넣어줬요 그래가지고 9970표를 넣어줬으니까 원래는 이용후보가 8771표로 승리했는데 패배한 후보가 되어버린 거죠 1199표 차이로 여러분들 이 조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정구 선생이 말씀하신 신장일동입니다 신장일동 이 신장일동 관내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보라색을 치는 건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1546표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선관이 위조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4장당 1장 5분 1만큼 만들었던 거지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 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1546표입니다 그럼 몇 표가 진짜입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952표가 진짜인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까 선거관리비안회가 594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안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신장일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위조투표지 594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594장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거인수의 5분의 1만큼 더해준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안회가 신장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를 594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1546서장에 594장은 가짜고 954장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오네요 4월 10일 하남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9971표를 만들어가지고 추미애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2847표를 더해주고 국외 부재자투표에 103표를 더해주고 천연동 관내 사전투표에 274표를 더해주고 신장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594장을 더해준 거죠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인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이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뻥튀기가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추미애 후보께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고 투표자수도 조작이 됐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노란색 칠한 것도 다 조작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오래전에 보셨지만 조작을 어떻게 아느냐 하남시 갑의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딱 분석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이 조작이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971표를 선관위가 추미애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대가지고 이용후보가 8771표로 승리한 선거였는데 선관위가 추미애 후보가 119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부정을 대한민국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엄청난 부정을 부정이 다 밝혀졌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덕표수를 조작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국호를 이번에 바꾸는 게 좋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주권이 국민이 있는 거 아닌 거니까 조작범들이 주권을 가져갔으니 그냥 대한조작국을 바꾸자 그리고 노예처럼 살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이